5.9 텔레캐스터 네 지금부터 5.9 텔레캐스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퍼즐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5.9입니다 5.9 저희가 오늘 5.9를 3개를 할건데요 앞에 두개는 앞에 하나는 얘는 색상이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렛 3톤 썸버스트거든요 이게 초콜렛색이거든요 그렇습니다 2톤 썸버스트 중에서도 좀 안짙은 이렇게 좀 초콜렛색이 나는거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썸버스트 요거를 이제 두 대를 연속으로 해볼건데요 지금 오늘 건 거의 로리 갤러거 스타일의 진짜 초헤비랠리 거의 뭐 공사장 쓰레기장 에디션 같은 느낌 거의 무슨 건설자재 느낌 쥐가 오유이 심한데요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거에요 도대체 석고보도도 아니고 이거 그쵸 이거는 그냥 허리에 매고 그냥 이렇게 줄로 달아 놓고 자갈밭 끌고 다니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까질 수가 있나 그니까 싶은 느낌 거의 예비군들이 총 끌고 다니는 느낌으로 갖고 다녀야 아 근데 그 이게 5.9잖아요 네 뭐 이게 뭐 슬픈 사실을 갖고 있는 기타일 수도 있어요 아 비일 접이 벌써부터 불안해 이게 확 까졌잖아요 이게 비행기에서 떨어진거야 예? 비행기에서 떨어졌어요 비행기에서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게 어디서 주셨냐면 아이오아주에서 주셨습니다 아이오아에서요? 아 그렇군요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 밭에서 비행기에서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그 옛날에 리치발렌스랑 버디알리가 59년도 2월에 아이오아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때 같이 떨어진 기타일 수 있다? 아 근데 버디알리는 스트라토 57만 췄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건 리치발렌스 밴드 걸 걸 수도 있고요 아 그 중에 한 명이 쓰던 기타가 그때 떨어졌다 아 그렇군요 열고 이게 깨끗하잖아요 아 그러네요 아 이거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교체를 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떨어진 후에 밭에 오랜 시간 동안 케이스가 깨진 채로 방치됐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가능한 랠리에요 가능한 랠리죠 이게 자연에서 풍화작용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늘 그 옛날에 그런 뭐 트루스하트만 얘기할 때도 네 그렇죠 그 거의 뭐 밖에다 방치랠리 네 그렇죠 방치랠리 근데 이제 너무 쌩 바깥에다 방치해놓으면은 더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는데 이거는 그나마 옥수수 밭이여가지고 그 옥수수가 약간 어느 정도 비나 비바람을 조금 막아두기 때문에 네 그나마 좀 부드러운 자연 풍화가 된 기타 비행기에서 떨어진 기타 알겠습니다 슬픈 사연이 있으나 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되게 새겨진 멋진 또 이런 자연스러운 풍화렐릭을 갖게 되는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나중에 돈 맥클린이 아메리칸 파이 노래할 때 네 그날을 기에서 만든 거예요 The day the music is die 아 그렇군요 음악이 죽은 날 아 그렇군요 59년 2월 4일인가 2월 5일인가 그래요 와 그걸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대단하네요 아 버즈비 저거 와이파이 비밀번호도 기억해냈잖아요 그러게요 방금 전에 버즈비 와이파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깜짝 놀랬잖아요 비밀번호를 맞춰도 와이파이 자체가 상태가 안 돼서 잘 안 돼요 비밀번호 알면 보고 왜 인터넷이 돼야 말이지 이게 뭐 와이파이야 자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신 그날의 함께 역사의 사건의 역사의 순간에 있었던 바로 그런 기타 네 해비렐릭 1905 텔레캐스터 커스텀샵 해비렐릭 2월 3일이에요 2월 3일 와 대단해 한끝 차이 정말 한끝 차이 뮤직 음악이 죽은 날 와 대박입니다 시리얼 넘버 CZ5590055 모델입니다 550055 자 옥수수바드 에디션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뭐 스위치만 켜면 이렇게 줄줄줄 나오세요? 저는 야 이 네네를 뭐라 그러나 했는데 뭐 저는 그냥 듣고 박수만 치면 되네 선생님 특기 분야가 제대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버즈비 최고의 프로파일러 김정은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격 817만 3천원이에요 이게 좀 아쉬운게 그 기존에 있었던 오구들을 좀 볼게요 오구들이 저희가 가격이 좀 예전에 그렇게 비싸지 않을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했던 했던 모델이 644만 7천원 이었고요 이때는 그 스쿼드 전이었습니다 아 구점 구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친숙한 처음 보는 사람 저는 파비언 더 선은 아니고 슬라이틀리 비운수스 슬라이틀리 비운수스 살짝 살짝 태양 넘어 네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5월에 같이 했던 모델이 오구 텔레캐스터 전임의 랠릭이었어요 이건 헤비 랠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싸죠 514만 8천원 이거는 그때 가성비가 1414 이렇게 나오니까 가성비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죠 네 80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텔레가 오! 스쿼드가 80이야 해서 보면은 보통 가성비가 좋았던거에요 대부분이에요 500, 400 이럴 때 그렇습니다 쉑터 커스텀 샵 팬더 저는 셀레캐스터 셀레캐스터 네 그렇죠 쉑터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일 최근에 했던게 작년 10월에 했던 717만 5천원 이것도 가격이 700 초반이니까 아 가성비가 그나마 13, 12 근데 이번에 800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가성비는 또 이거보다 떨어질거기 때문에 스쿼드 최종 점수 평균 점수는 80점 때가 안 나올거에요 안 나올거에요 아마 그때 이 가성비로도 80.5였기 때문에 이거는 안되겠죠 선생님 그때 밀크캐라벨 내장텔레 저는 오구가 오일보다 더 옛날텔레 같다 이렇게 드렸었어요 네 59년은 왕십리로만 기억했는데 이제는 음악이 죽은 회로 네 기억을 하게 되었네요 6월 3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817만 3천원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8cm 무게는 3.34kg 두께는 44mm 2mm 시비프리티틸은 78mm 바디는 더블 바운드 투피스 엘더 바인딩이 쌍바인딩으로 들어가는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투피스 엘더 라커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구요 다크 틴티드 투웨이 그레이드 플레임 쿼터소원 메이플 넥 그리고 오구 라지 C쉐입이구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너트는 본넛에 42mm 로즈우드 플랫 라미네이티드입니다 역시 이때는 로즈우드를 두툼하게 쓰죠 오우 지펀공결 번지름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9.5인치에서 12인치 241mm에서 305mm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0일 대로 톨프레시구요 픽업은 4개는 핸드와운드 트위스티드 텔레픽업 브릿지에는 OBG 오리지널 블랙가드 텔레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은 원볼륨 원톤인가 네 원볼륨 원톤에 모던텔레 그리스바켓 톤 와이어링 시리웨이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구요 5863 텔레브릿지 스레디드 스틸세들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이디드 에이지드 초콜릿 스위터 사운버스트 사운드 들어볼게요 그거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바밤바 색깔이네 네 약간 라밤바에 바밤바 색깔 네 미쳐가는거야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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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자 픽업 들을 시간에 마샬로 벌써 갔습니다 마샬로 נ 오쥬오쥬 소리도 많이 나고요 약간 바밤바 색깔도 색깔인데 진짜 맛이 달달한 느낌 와 이거 오 쥬알리스트랑 찰떡공아 입니다 어이구 좋다 됐습니다.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60년대 텔레들에 비하면 조금 더 심플한 느낌이긴 한데 설탕을 푹 찍어먹는 느낌이야. 그렇죠. 뭐가 좀 맛이 있어요. 마셜 개인 죽인다 이거. 아유 좋아요. 심플해. 심플한 게 제일 좋을 것일수도 있어요. 가래떡에 조청 찍어먹는 느낌이네요. 밥 안 봐 뭐 설탕, 가래떡, 조청 트래블 때문에 코러스 빨리도 좋고요 bass & drums play rock bass & drums play rock 이거 좋다 좋네요 진짜 그냥 좋아해 그냥 바로 반주를 쳤어 bass & drums play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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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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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버즈비 최고의 프로파일러 김병원 선생님을 모시고 진행하는 헤비렐릭 프로파일링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구 에이지드 블랙 오버 스리톤 선버스트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